선생님,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이게 뜨거운 바람인데 지금 현재 시간 새벽 5시 34분 자, 안녕하세요 저에게 있어 가장 큰 촬영이자 오랜 촬영이자 뭐라 그럴까? 진화를 해가는 그러한 촬영입니다 자, 이렇게 항상 바삐 움직일 때는 항상 들리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에요 그즈 그즈이 히브 뭐 커피 같은 것도 옛날에 많이 먹었는데 지금 나이가 들으니까 커피 같은 거 말고 It's juice, it's like a juice 주스 세게 주스 그러면 도그 킹티 치즈 3개랑 오리지널 하나 음 대충 이제 깨끗이 때우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한 시간 뒤절하고 자, 이제 저희는 도착했습니다 하아 이제 여기 대본 있고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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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단 여기가 세트장인데 오우, 좋게 해놨어 솔직히 음악만 있으면 클럽 아니야 octane 두, 셋 이하아 오케이, 오케이, 어떻게 끄고 bound 이용해 농담이 처음이다 내 기분이 잘 나요 하나, 둘, 셋 목 세게 떨어졌어 아 이게 다 보여 진짜로 정면으로 보고 오케이 어떻게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괜찮았나요? 지금 머리 너무 젖어서 대기실로 가야 됩니다 항상 선생님만 보면 저희 아버님이 선생님이셔서 그리고 교황이 좀 있어요 빨리 결혼을 해 결혼을 해야 되는데 형님이 사이다 봐주십니까? 해볼게 아 진짜요? 찍혔는데? 아 이거 찍혀 아 어떤 어떤 보여주는 게 아니라 길게 있으면 항상 펀치다 이렇게 바다움TV 파이팅 우리 친구야 우리 친구야 우리 진짜 처음 보니까 남짓으로 갔다 나간다 나도 튀겨받는데 아 우리 그 바다움주에 스케줄 같이 잡을까 잡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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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군대 자체에 손에서 한 번 같이 한 번 보고 열심히 해야 되니까 고맙습니다 잠시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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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나와서 최초 지는 거네? 맞아요 저는 명박입니다 시작 자 자 자 자 자 자 잠깐만 1대2 잠깐만 잠깐만 이게만 관측하네? 아니죠 아니 완전 진짜 밸런스를 잘 시켜 1등 나도 하지 알겠습니다 그럼 나도 하지 1등 2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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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쩐지 다른 사람 아 무사는 네 어린아이와 싸울때도 진작에 임해야 되는 물론 저도 후렴이에요 저는 토끼 잡을 때 아니야 나는 너를 기린으로 생각해 2등 이번엔 진지한 선 알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렇게 앉아 보이네 아 아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님 앉아 보세요 형님 앉으면 저는 이렇게 이거 일정화 아 아 아 를 내강의 정체 저의 스톡맨 방금 프로젝트 더 스톡맨 짐승들의 대결 MC의 만들거에요 창속입니다 하이박 여러분 안녕하세요 멋있게 하고 재밌게 하자마사 마력기 최강을 해야 될 기계 첫 번째 점장에서 마 어 보이노 지금 12시고요 거의 뭐 껴있는 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29시간으로만 이렇게 했네요 처음으로 큰 촬영 한번 해봐서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물론 맘도 지쳤고 몸도 지쳤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콘텐츠와 큰 발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. 고생했어요. 고생하셨는데 대박입니다. 이게 시골에서는 복이라고 그러거든요. 야 인마 여기서 뭐해 웃기는 놈이네 응? 그래서 뭐해 이거 지금 보세요. 크기를 크게 해서 여기 두꺼비 크기가 커지거든요. 위협의 느낌은 자기가 조심해 인마 빨리 가 빨리 가 너 여기 가 여기 오지 마 강아지 많아 우리 집을 보은데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